저는 제게 진짜 맛있어 맛있습니다 이상하게 맛있어 저도 맛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길들면서 그런지 이런 스타일을 가고 싶어요 아깝습니다 방법인데요 비율이 있어요 대표님 아니 그거는 자기가 저장하면 된거야 네 제가 저장만 제가 하는게 됩니다 맥주만 마실게 하고 맥주하고 맥주에 와인을 첨가했을 때 마시는 느낌을 한 번 이제 부모님 마시면 돼요 아 여기 있어요? 아 시원하다 맛있죠? 매콤 탄산에 권akh질이 없습니다 원고 piace 환장 예쁘게folg 추 bursts 치레lee 크림 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